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제가 온 산은 여기는 서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경기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는 관악산입니다 저는 지금 과천향교 쪽입니다 여기는 이쪽에 보면 구세군과천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쪽으로 보면 일방통행인 노상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를 댔고 지금 등산로 쪽으로 가는 중이겠죠? 사당역 쪽이 코스가 제일 많이 가신다고들 하는데 사당역은 자차로 오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시는 그런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서울대 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것도 설명은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도 짧고 많은 분들도 가고 그리고 주차비도 적게 나올 수 있는 과천 쪽으로 왔고요 여기는 결국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는 아마 과천향교 옆쪽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꽤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데 잘못했네요 오랜만에 등산 안내도가 있네요 자 관악산 종합 안내도고 상시는 지금 과천 충교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겁니다 쭉 그래서 연주대까지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막혀있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2.9km 지금 곳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계곡이 아주 좁습니다 서울에 엄청 깨끗한 계곡이 흐르네 현재 시간 8시 28분 트랜그래프 켰습니다 초반 등산로는 옆에 계곡을 끼고 아주 깨끗해요 옆에 계곡을 끼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곳의 첫 느낌은 과천에 사시는 분들 좋겠다 요런 느낌입니다 깨끗한 계곡이 있고 그리고 운동삼아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고 여기도 여기도 악산이죠 관악산 과연 악산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길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노후된 것 같긴 해요 엄청 많이 파여했고 이런 거 보니까 하지만 등산을 하기에는 좋은 좋게 정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서울 거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많은 것도 괜찮습니다 나무 데크 길을 올라오니까 돌 계단길이 나옵니다 근데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네요 그냥 무조건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커다란 바위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2분 코스가 좀 길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계속 오르막길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평탄한 길이 있고 완만한 오르막길을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제일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수터가 있어요 목을 축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약수터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 아 시원합니다 드디어 이 시원함을 느끼는군요 여름에 이정도 떨어져 있는데 연주암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직진길은 관악 사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9분 연주대가 0.9km가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깔딱고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까지 온 길과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연주암 계단이 아주 너무네요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 돌계단이 오우 피로감을 확 주네요 음 턱이 높고 와 그러다 보니까 와 피로감을 확 줍니다 연주암입니다 사람 많은 것 치고는 되게 조용하고 좋네요 누워있는 안내표입니다 아휴 이게 뭐야 왜 누워있는거야 10분이랍니다 10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연주암에 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연주가 가는 계속 연주zenia 연주가 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대중입니다. 너무 예쁘다. 와. 여기가 너무 예쁘다. 와. 이거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진짜 예쁘다. 현재 시간 9시 19분.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가낙산 정상에 도착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 트랜그래프 기준으로 54분 걸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저기가 사단냄새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끼들과 함께 오늘의 라면 저녁만 남은 라면 정상석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연주대가 나옵니다 전 라면도 맛있게 먹었고 원래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었지만 좀 추워요 그래서 모는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 그럼 하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까 안내해드렸던 동산로 안내도까지 하산을 다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2분입니다 트랭그랩 기준으로는 6.29km 갔다갔고 2시간 23분 관악산 정상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본 나진산 중에는 정상은 지금 1등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상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좋다 이번 주 주말에 뭐 구름이 있지만 날씨가 좋을 예정이다 오십시오 관악산 아 정말 좋습니다 일단 정상은 뭐 최고입니다 그리고 연주대 연주대에 있는데 그 전망대가 있어요 연주대 올라가기 전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연주대 오오 진짜 좋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바위가 너무 멋있어요 와 그래서 정말 볼만하고 그리고 저도 다른 코스로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한번 관악산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과천 향교 코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주차 비용이 좀 저렴해요 그리고 등산로도 가깝고 그리고 정상까지 2.9키로다 보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자체가 뭐 깔다꼬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도 있지만 깔다꼬게 같지 않아요 그냥 드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자분들도 그냥 시간 넉넉히 잡아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많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십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는 거 하하하 올라가는데 약간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긴 했는데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래도 뭐 아주 좋았다 아 좋으셨습니다 관악산에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나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대 입구 사당역 그리고 과천 여기 향교 쪽 제가 올라갔던 곳 거기를 통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방 쪽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래서 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 좋은 곳이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산은 어디 다음 산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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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